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에요.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. 오늘의 제목은 뭘로 할까요? 제가 해석하는게 아니라서 저도 안들어내야 되거든요. 돌로 만든 집과 모래로 만든 집 어때요? 괜찮나요? 돌로 만든 집과 모래로 만든 집 이 정도면 될거 맞죠? 돌로 만든 집과 모래로 만든 집 돌로 만든 집과 모래로 만든 집 도로 만든 집 돌로 만든 집 소고기 돌로 만든 집 돌로 만든 집 담바라안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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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hd 음êtes 음음 음음 덩얘의 물어 백두 Women 계속 힘내로 가다 아냐 어 잠시만요. 네, 제가 다운로드를 했어요. 네, 그래서 돌려드릴게요. 네. 돌로 만든 집과 모래로 만든 집이라는 이야기예요. 읽어드릴게요. 예수님은 어른이 되셨어요.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. 예수님이 이번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했어요. 예수님은 어른이 되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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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의 말은 그 성적에 의심이 그 여zus에게 예수님을 주신다.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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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은 먹을 것과 둘. 먹을 것과 우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요. 살 수 있고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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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네요 painting time thank you no activity is not working 네 이거는 제가 동 도자기 마을 혹시 아시나요 한국에서 이거 엄청 예쁘죠 이거 엄청 예쁘죠 소리도 나요 여기 도자기 마을 여기 도자기 마을 안으로 들어가볼래요 도자기 마을이 도자기 마을이 도자기 마을이야 어 누구지 어 누구지 누가 말했지 너 너 너 너 내가 말했어 그냥 평평 평평한 도자긴데 너 너는 내 파이프 안에서 나온 거야 여기 안에서 나왔다 여기 안에서 나왔다구 여기 안에서 나왔다구 그럼 날 다시 들려 보내줘 싫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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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 저 제게 말썽을 보냈죠 빨리 내보내줘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음 얼어 안 내보내준다고 흠 안 내보내줄거야 에잇 내가 그런 맛으로 물었을 음 줄거리지 마쇼 벙 인 lyric 의 vår 다시요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오 이건ね 도자기 아니야 으 나 얘네 достаточно 으그 lässt 도자기 마을에 다녀온 기분 어땠나요?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거? 그쵸 너무 예쁘죠 네 이건 제가 도자기 마을에서 2,000원으로 구매를 했어요 시장에 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이런게 있을거예요 엄청 귀엽죠? 하고 다른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구경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이거 해보세요 한번 다음번에 도자기 마을에 가시면 이 두 도자기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되게 좋을 거예요 관광지로도 좋을 거예요 관광지라기보다는 뭘 어 뭐 할 거 없어요 뭐 도자기 마을에 가서 좋은 것도 보시고 와도 될 거 같아요 방학 때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